잠시만요 아기가 쏙 들어가야 해 맑은 소리가 나는데 아기타 여기 너무 오래됐어 냥냥냥 공식아 수박이 잘 익었을까? 수박 먹고싶어요? 수박이 잘 익었을까? 수박이 잘 익었을까? 수박이 잘 익었을까? 수박을 개봉해보겠습니다 어? 좋은데? 뭔가 느낌이 좋아 얘들아 느낌이 좋아 쭉 들어갔어 오 노랗다 노랗다 조금 애매하네 익은거야? 완전히 익은건 아닌거같아 근데 더 둬도 얘는 회생불가야 기대하시라 기대하고있어? 기대하고있어요? 완전 기대가 돼요? 아구 기대가 돼 아구 기대돼 아구 기대돼 아구 기대돼 얘도 느낌이 좋습니다 쭉 들어가요 칼이 쭉 쭉 오오 얘 제대로다 우와 놀아요 노랗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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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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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 command 쓱 영양 글자 cues 청양 Ivette 정황 걸그릇 지о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